수연의 연구 처음 해봤습니다 1, 2번, 5번 봉탁입니다 지워도 안 울려나 자 환영 준비 안녕 자 7부 5시 댁니다 으악 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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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5 으 으 으 어 아니 ok yeah 저. 되게 새 침대. 진짜 웃긴 게 안 나와. 진짜 잘 안 한 번 해서. 이게 정말 웃기지. 이게 어떻게 돼요. 정 변호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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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까지 살았죠. 어머니. 어머니. 우와. 개쩌나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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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맞다. 어디다. 왜 이래. 방금 봐. 방금 봐. 방금 봐. 아무래도 돌아가서 안 되겠어요. 에헤이. 그 명을 자꾸 나한테 하지 마라. 그만 돌아 떠나라. 왜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오. 걱정돼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